그림마 아이고 우리 그림마 너무 고생했어 너무 힘들어 그림마 2주 쉬어야 된대 2주 2주 쉬어야 된대 아이고 잘 걷지도 못하네 반으로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치? 반으로 가져올게 반으로 가져올게 응 분야가 제일 맛있어 너무 고생했다 우리 애기 많이 먹어 이거 완전 응 눈 뜰꼼한 것 봐 응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복숭 아이고 말했어 응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애기 당분간 여기서 푹 쉬자 아빠랑 여기다 같이 자자 행복 될 때까지 아이고 어떡해 그럼 너무 고생했어 응 아이고 고생했다 자 그림마 좀 자 자자자 하하 알았어 알았어 할 때까지 고생했어 이 딸이는 왜 올라와 있는 거지? 우리 크림이도 아주 골고루 소리가 너무 자네 크림아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좀 괜찮아졌다 하루 푹 쉬어 크림아 좀 살아났어? 크림아? 아직 몸 잘 못 갖는 애? 더 자 그래 더 자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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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밤 저녁 먹고 올게? 밤 한번 먹고 올게 했지? 좀 자고 있어? 밤 한번 먹고 올게? 코 자 크림아 크림아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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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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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알았어 난 여기서 먹을게 그림이랑 같이 대신 그림 뺏어 먹는데 안돼 안돼 아 안돼 그림아 그림아 이 돈 망가뜨리면 안돼 하루 지나니까 기운이 펄펄 나? 얼굴도 돌아오니 또 하루만 더 입안에서 쉬어 어렸지? 그림아? 내일부터 나가자 내일부터 내일부터 딸기 야옹 그릇 이느낌 마련무 미 Pre 그릇 그릇 마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? 내일 그러면 저거 열고 돌아다녀보죠 오빠들도 만나고 저번에 차를 다른 느낌을 그려주세요 여기 있는 게 더 작아나요? 또 다른 느낌이나 그리고 또 다른 느낌을 하세요 이거라운 힘이 지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몸바 닮아서 화장실 잘 덮을 수 있어? 어이구 너무 잘한다 오늘 우리집에서 제일 잘하는 고양이 됐어 빨리 돌려놔 이리 좀 깨끗하네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이 돌아가 와서 처음으로 똥 쌌네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